와 숲세권 와 길 참 이쁘다 야 우리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은 여기 오 주차 공간도 100% 나와 있는데 오 세대별로 창고 하나씩 어 입구 쪽에 이렇게 계단만 있는게 아니라 유모 차랑 휠체어 다닐 수 있게 준비도 되어 있네요 우리 집 제일 작은 3번방 야 3번방에도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거실부터 주방까지 폴리싱 타일 마감 와 주방 길이만 3미터가 넘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자님들 이거 뭘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복층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우리 집 또 하나의 거실이 또 있어요 자 우리 집 여기 첫번째 복층 방이에요 자 이게 우리 집 두번째 복층 방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와 복층의 보조 싱크대 어우 그 옆에 화장실 환기창도 있습니다 복층의 묘미 테라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와 테라스 엄청 넓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김포 통진에 위치했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가능합니다 근거리에 마트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장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집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편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김포 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오늘 현장은 김포 통진에 위치했고요 두개동에 총 1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공간 100%로 되어 있고요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복층입니다 집 보러 가시죠 직구할 땐 하마티비 직구할 땐 하마티비 직구할 땐 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티비 자 바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은 테라조 문양의 타일로 시공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3칸 그리고 가운데 거울장으로 키 큰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요 편백나무로 해갖고 처리되어 있고요 일가에서둔 버튼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철제 프레임 삼연동 중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거실하고 안방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m 60이고요 이쪽에 지금 쇼파홀 쪽에는 4인용 쇼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화이트톤의 칼라에 실크벽지 그리고 채광이 오니오니에도 너무 좋습니다 남양집이에요 아트홀 쪽은 파일 처리 마감되어 있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티비 두셔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현장 주방부터 거실까지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 보러 갈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3m 40에 3m 40 정사각으로 나왔고요 침대 두시고 북박이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화장대까지 부족함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창이 안방 창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큰 창으로 나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강하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우리 안방 옆에는 여기 부부욕실 있거든요 가시죠 자 여기가 안방 옆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그리고 거울이 따로 나져 있고요 서랍장이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 쪽에는 핑크색 타일로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환기창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을 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가시죠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해바라기 수전 여기 길게 샤워공간 나와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코너 선반 2칸 들어가 있고요 거울장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에는 지금 화이트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테라소 문양 들어가 있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사이즈는 여기가 3m 가량 나오고 있고요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두 대 자리 들어가게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해갖고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조리하시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환기창이 있어서 맞동풍이 가능합니다 음식 냄새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에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아래 화부장 같은 경우에는 찐 그레이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식탁등이 이쪽에 있어서 식탁은 이쪽 자리에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여기다 딱 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편이 이제 3번방 이쪽이 2번방이거든요 3번방부터 보러 갈까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3번방은 2m 60에 2m 80 나오고 있고요 벽면 쪽에는 연한 보랏빛 나는 실크벽지 마감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찬가지로 강하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거는 3번방인데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집 3번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다용도실은 들어오시면요 수도가 여기 한군데 있고요 지금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 편에다가 워시타워 크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 창이 너무나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뚫려있네요 자 이렇게 3번방 맞고요 맞은편에 있는 2번방 갈게요 자 2번방은 들어왔고요 2번방은 지금 2m 60에 2m 60 나오고 있고요 벽면 쪽에는 화이트톤 칼라 실크벽지 마감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찬가지로 강하마로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뒤로 보이는 풍경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시야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2번방까지 봤고요 복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옆 공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마련해 놔서 여기다가 짐 같은 거 간단한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간 계단은 골조로 시공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올라가 보시죠 자 이렇게 복층 공간을 올라왔고요 복층에 올라오자마자 또 하나의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m가 넘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함께 걱정 없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복층이 합법 복층이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쪽에도 방이 있고 이쪽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쪽 방부터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사이즈는 2m 60에 2m 60이고요 제가 이 안쪽 끝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안 다고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제일 고가 낮은데 여기가 177입니다 177cm예요 고가 제일 낮은 데가 제일 높은 고는 2m 15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방도 마찬가지로 합법 복층이기 때문에 창이 또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환기 걱정 없고요 방 크기 자체는 침대에 놓고 책상에 놓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복층 방을 봤고요 두 번째 복층 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여기가 두 번째 복층 방입니다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요 2m 60에 여기가 3m 60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다지가 않아요 여기 높이가 지금 177cm 그리고 저 앞쪽 높이가 2m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창이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거 걱정은 없으시고요 공간 자체가 아까 복층의 1번 방보다 여기가 상당히 더 크기 때문에 성인 자녀 말 그대로 1번 방도 성인 자녀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2번 방은 성인 자녀가 쓰기에도 굉장히 공간이 남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층의 2번 방을 봤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게 복층인데도 이렇게 보조 싱크대를 마련해 놨어요 정확히 싱크보라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하고 하부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넉넉하게 테라스가 있는 세대라서 테라스에서 사용하실 집기들 딱 여기다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자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복층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환기창 보이시죠 환기창 잘라 있고요 여기 화장실 자체도 고가 높아요 2m 20cm 성인분들 샤워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거울하고 수납장 따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하고 마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의 모든 공간을 봤잖아요 딱 한 군데 빼고 테라스 지금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오늘의 메인 테라스입니다 와 상당히 엄청 크고요 길이는 지금 대략 한 9m에서 10m 가량 나올 것 같고요 기장 자체 폭 폭 자체가 지금 2m 50에서 3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편에 수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안쪽 편에 전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 캠핑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밤에는 이렇게 벽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막힘이 없습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다는 거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곳에서 물놀이랑 바베큐 저희 꿈이잖아요 자 오늘 현장은 김포 통진에 위치했고요 복층 세대를 봤습니다 총 방 5개에 테라스 하나 있는 구조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하십니다 자 오늘의 현장 그러면은 입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보시면은 매물 번호 보이실 거고요 이쪽 편에 보시면은 문의 번호 보실 거예요 문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티비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